게임은 여가시간을 즐겁게 보내는 활동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장애에 따라 게임을 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기도 합니다.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이 손을 모았습니다. 지난 16일 국립재활원은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아름다운 재단, 카카오게임즈,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장애인의 개인 보조기기 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개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은 장애로 인한 신체적 환경적 고립 없이 게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개인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제공되는 장애인 개인 보조기기는 키보드, 마우스, 스위치 등 PC와 태블릿, 휴대폰에 연동되는 보조기기 입력장치와 팔 받침대, 거치대, 액세서리 등 기기 보조장치, 책상, 의자, 랩보드 등 자세 유지장치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양질의 맞춤형 보조기기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자에게 기기 사용과 관리 방법에 대한 보조공학 전문가의 교육, 보조기기 유효성 검사 등 사후 관리도 철저히 이뤄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아름다운 재단은 사업 총괄을 맡아 지원 사각지대 발굴과 사업 확산을 위해 노력하며 카카오게임즈는 1억 원을 기부하고 장애인 개인 접근성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는 사업 추진, 사례관리와 연구를 수행하고 국립재활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 자문과 보조기기 오픈소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지원 사업은 정부기관과 민간기관이 협력해 장애인에게 개인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첫 사례입니다.